5.18 당시 공군의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특별 조사단을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5월 단체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 대기 명령 여부와 전입 1등 헬기 기총소사 사건의 특별 조사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전일 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사격 사건 등 두 건과 관련한 특별 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특별 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 단체들이 참여를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올 초 37년 만에 전입 1등에서 헬기 사격 흔적이 발견되며 진상규명 요구가 들끓어온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일체히 터져나왔습니다. 또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지역민들은 또 당시 군 관련자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나오기를 기대했고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 당시 시민 학살 책임자에 대한 재조사와 처벌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